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분이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어서 곧바로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마치 결혼을 갓한 사람이 시댁에 가면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물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이방인인가 생각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게 그토록 친했던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또 교제가 끊어지면서 또 좋았던 술, 담배 이런 일들이 자꾸 내 속에서 사라지면서 이방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은 특별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다 거류민과 나그네를 합치면 어떤 말입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을 비교해서 거류민, 나그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류민이요 나그네다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영원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진짜 가야 할 본향,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집들은 잠시 거쳐가고 결국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성지순례나 유럽을 여행하시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짐을 사야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지역도 다음 날에 보따리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나그네 인생이라는구나 야, 오늘은 호텔이 좋은데 여기서 한 푹 쉬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무는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자신이 나그네라는 정제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현실에서 많은 보아를 쌓으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을 잃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동물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를 찾고 하는데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니까 막 방황을 하고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가 목적지인 본향을 향한다는 이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류민이오 나그네 같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좀 뒤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당신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른빈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목적지를 봐야 되는데 목적지를 못 보게 하는 육체의 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보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이 하루하루하루 돌아다니는 것 그거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오늘 나그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뿐이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나그네가 참 비참한 인물인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 내 영혼은 목적지를 봐야 되는데 목적지를 못 보게 만드는 육신의 정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신의 정력은 욕심 아니겠습니까 물욕 명예욕 이런 욕심들이 육신의 정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커지면 보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내 욕심이 커지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것은 꼭꼭 눌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눌러서 숨겨두라는 말이 아니라 처절하게 싸워서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라 내가 지금 보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걸어가는 일들이 없이는 결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물질의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보냥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막고 있다면 그걸 제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육신의 정력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아닌가 지극히 평범한 삶 그저 그저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소한 일에 쓰려고 하는 생각도 육신의 정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물질의 욕심도 없어요 나는 권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잘 털어지고 그렇게 대충대충대충 살아가려는 마음들 이거 역시도 영혼을 그슬러 싸우는 정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들을 제어하라 잠깐 정리해서 이것이 내 속에 천국 본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리스도인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갖추며 살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곳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짐이 무거울수록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짐은 가벼워야 됩니다 오늘 나간의 인생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갖추고 또 멋있게 살아가되 내 삶의 적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외국에 가면 해변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능력을 내립니다 뭘 잡아가게 되면 두 마리씩만 가져가세요 세 마리씩만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 말이 없으면 싹쓸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그슬러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특별한 명령이 아닌가 내 영혼에 방해가 되고 내가 천국 본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될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법이 옳은 것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만 낙은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유혹 앞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유혹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는 유혹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 아무도 없다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며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채워나갈 때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채움받는 일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나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비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채우려 하고 내가 명예를 채우려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의 질문과 또 건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악행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과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들이 온통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딱 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또 그들은 이방신들을 모욕하는 내가 믿는 신을 모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들은 나라에게 충성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더욱 그러할 것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의 사회가 그 나라에서 조그마한 사회로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라는 크지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너무나 작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속에는 악독과 오늘 2장 1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아멘 사람들이 넓고 광활한 곳에 살게 되면 그렇게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곳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악독한 말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스러운 말들의 일들이 그 작은 사회 안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소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욕심도 많고 시기도 잘하고 비방도 잘하고 또 나라의 충성도 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신도 무시한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 속에는 오해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이 부풀고 부풀어져서 엄청난 큰 일이 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명하거나 싸우지 말고 내가 언제 그랬냐 싸우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말없이 겸손함으로 선한 행시를 하라 선한 행동을 보여줘라 너 이렇지 너는 나빠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비방하고 다시 맞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말고 말없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줘라 나그네 인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마치 살아가는 사람처럼 옥신각신하며 살지 말고 말없이 선한 행시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 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수 있도록 선한 행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같은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선한 행실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함으로 또 안갚음함으로 복수함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를 모함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대기하도록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은의 길이 참 피곤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피곤하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함께 갔던 여행하는 사람들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유럽에 우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나 못 가 이러면 모든 여행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는 낙은 애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낙은 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낙은의 길이 피곤하다고 내가 중단해버리면 그 낙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면서 그 길을 걷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는 이라는 이 복수 함께라는 이 단어를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낙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중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설 건지를 목적지까지 걸어갈 때까지 생각하며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환경은 낙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은의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 빨간 카페트가 쫙 펼쳐지면서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 결코 나의 편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순간 오히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먹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영적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는 함께 동일한 축복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엘서에도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영혼이 무뎌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는 일이 전혀 관심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있어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로 걸어가는 것이 나간의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나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낙심하고 차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걸어가자고 일으키고 또 동행해 주는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해보고 또 함께 수련회를 가면서도 때로는 몸이 약하고 연약하면 함께 부축해 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나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왜요 나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을 함께 부축해 나가면 그 외로움이 더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에덴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준다든지 고통받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사랑으로 세워주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 길을 나간의 길을 걷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합시다 격려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나그네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 진짜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운 길입니다 왜요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가시 돋힌 말로 한마디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나그네 길을 걷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 화이팅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므로 우리끼리 화이팅하고 마친다면 그저 그만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역할들을 오늘 나그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인생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도 세워줘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믿다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난성도라고 그러죠 가난성도 가난성도를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나가성도 교회 안나가 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나가라고 하는 성도가 가난성도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대열에서 포기한 사람 내가 이끌어주면 그들은 안나가성도가 안되는데 내가 이끌어주지 못하고 내가 격려하지 못하고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함으로 안나가성도가 된 그 사람들을 내가 붙잡아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의 선한 행동을 보고 선한 행시를 보고 내 입술의 말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책임의 역할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 사람 우리와 정말 다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나와 우리와 다르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